오는 15일과 16일 수영강 에이펙 나루공원 일대에서 해운대 리버크루즈 LED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해운대 리버크루즈 사업은 해운대구가 문화체육관광부주간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관광 콘텐츠로 수영강에서 동백섬까지 관광용 크루즈를 운항하는 사업입니다. 해운대구는 이달 말 리버크루즈 출항에 앞서 이를 기념하는 의미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에이펙 나루공원 일대에 LED 조명과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LED 꽃 만들기 등 리버크루즈 출항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